고난 신경쓰지 말고 하던 것들마저 아시오 아니요 여인? 자가! 그분이 좌석댁 여는거지? 예 듣기로는 인물이며 성품이며 아주 고아하고 격이 있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격이 이쁘다 100냥 150냥 200냥을 사과했어 250냥 300냥 350냥 500냥 매번 일이 요라 MSG 일이 내놓으셔도 일이 내놓으라엔 거지 건사 이거 줘요 quiet 이게 다 뭡니까 나랑 안 봤지 나도 불리는 거 봤지 법만큼 인정무력은 없는 게 절대 다시는 마주치지 마라 했잖아 우연히 누군가를 알게 됐어 그게 누군가 저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뭐가 말이냐 대체 어떤 사람이야 왜 이런 게 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쳐다봐 우리 한편은? 많이 가까이 오면 이 자의 목숨을 얻을 그건 또 내 할 뻔하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오 그것을 증언해줄 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믿느냐 그것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두식 가버라 당을 받았거든 법상 허니 해도 조심한 것이 영양식 바보는 반응도 탔더라 이것이 말로만 됐던 이런누? I got that honey pie, come about it Bring your own fork, girl You know I don't provide it 아니, 안까부터 눈빛이 질투의 눈만 사네 부들부들 내가 그럴 리가 있나? 그자가 정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벌써 다 알고 오신 게입니까? 어찌 이 제명 천지에 대체 왜 어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 밤에 복면이나 쓰지 성황당이 왜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물려다녔던 이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자가 정인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다행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좌상댁의 담장을 넘는 그땐 내가 그 짓 대문을 넘겼습니다 아니, 어진 당장도 안 내면 어떡해 여기 대신 왜 온 거지? 다신 무모한 짓을 버리지 않도록 내 눈 밖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I'm gonna play on my girl I'm gonna play on my girl 아, 이보시오 아, 이보시오 분명의 대행수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뇨 대행수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뇨 자기가 날 어떻게 지켜봐? 뭐 집에 저들어 오래를 할 거야 어쩔 거야 지금 저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분명 내 눈앞에 둔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뱅수가 할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지요. 눈앞에 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이 대명천지에 어찌 이 대명천지에 정인에게 선물하시오. 밤에 잠을 못자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다.